고음의 보이스로 국내 연예계의 대명사 손태진이 특별한 먹방을 통해 아늑하고 친밀한 공간을 연출해 곳곳에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향집 공간에서 전통 한식을 선보이며 독특한 맛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방송에서 태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끓여준 밥요리에 대해 털어놨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입 먹을 때마다 그가 전하는 사랑과 추억이기도 하다. 밥과 많은 반찬으로 구성된 이 간단하면서도 믿음직한 요리는 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태진 씨는 이 요리를 먹을 때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진의 어머니는 태진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홍어 양념 레시피를 준비했다. 그는 이 요리의 달콤하고 신맛이 훌륭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맛을 느낄 때마다 포근하고 포근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태진이 먹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팬들과 공유하고 싶은 요리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이기도 하다. 해당 방송은 태진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방송됐으며 팬들로부터 수백만 건이 조회수와 수천 건이 댓글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태진이 소개한 요리에 대해 주저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과 배려에 감탄을 표했다. 시청자들은 태진이가 한 입씩 맛있게 먹는 모습에 기뻐하며 배도 고프게 만드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았다. 또한 태진은 자신이 소개한 요리의 유래와 가족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는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을 이용해 요리를 했는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과 추억을 담은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진은 이번 방송을 통해 한식의 매력을 부각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전했다. 먹방은 단순한 예능이 아닌 태진이 전하고 싶은 가족애를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다. 앞으로 펼쳐질 손태진의 방송에 팬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과 함께 한식의 풍요로움을 계속 탐색하고 공유하는 그가 앞으로 더욱 멋진 순간을 기대해보자. 시간을 내어 팔로우하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